주머니 어딨어 얘들아? 주머니 어딨어 얘들아? 나 이거 주머니 닦고 있는데 어디 있지 주머니? 주머니 어딨어 얘들아? 나 이거 주머니 닦고 있는데 저기있다 아 찾았나 저기있다 아 찾았다 보물 찾았다 보물 찾았다 보물 유준아 우리 보물 한번 뜯어보자 우와 내가 뜯어보자 같이 하자 같이 같이 잡자 한 손씩 한 손씩 우와 오 됐다 그 구슬 있나 봐보세요 안에 뭐가 있어? 삼촌 해봐요 삼촌 해봐요 삼촌 해봐요? 삼촌도 힘이 없어서 유진이 유진이가 삼촌 사랑해요 삼촌 사랑해요 삼촌 사랑해요 삼촌 사랑해요 열었어? 아 감 많이 들을 틈을 안 드네 아유 들을 수 있었는데 이야 좋겠습니다 이야 찾았다 보물 찾았네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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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물 찾았다 우와 유진이가 보물 찾았다 유진아 조심해서 이리 조심해서 자 조심해서